장수풍뎅이의 애벌레를 손으로 살짝 만져보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좀 말랑말랑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만져보면은 좀 느낌도 괜찮거든요? 오! 아잉 하는 거 같은데? 오! 화낸다 화낸다! 툭 치면은 얘가 좀 화내는 거 같아요 이렇게 살살 쓰다듬어주면은 얘도 되게 좀 좋아하는 거 같죠? 약간 좀 가려운 거 같아서 살짝 긁어줄게요 되게 귀엽죠?